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이제 한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나 나들이 룩으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그리고 또 왜 주말에 나들이 갈 때 아침 저녁으로 좀 애매하게 춥잖아요.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를 같이 하나 코디를 해봤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아니면 뭐 저녁에 퇴근하고 마트 룩으로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고요.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탄탄한 분도 소재라서 세탁 후에도 변형 없이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살짝 당겨볼게요. 살짝 A라인이에요. 그래서 바디핏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통통 66인 제가 입었을 때 이 정도 핏이고요. 통통 77주아님들까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따로 어깨에 절개가 없기 때문에 뭐 오훈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비맘들도 충분히 되겠죠. 만사까지 충분히 괜찮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기장도 제가 입었을 때 종아리 중간 기장감이라서 저보다 조금 더 아담하신 분들 조금 더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그런 기장이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원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면 소재 같은데 폴리, 나일론, 혼방 등등이라서 뭔가 면 소재, 면 원피스 편안하게 입은 것처럼 연출되지만 뭔가 텁텁한 느낌 덜해서 실키한 느낌이라서 그냥 이 단품 하나로도 조금 더 업된 느낌이고 또 세탁 후에도 변형이 적어서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소매 부분이 이렇게 롤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그래도 팔 라인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추천드려 볼게요. 뒤쪽은 이렇게 절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시선 분산돼서 편안한 느낌이고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이랑 핑크 두 가지 진행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낙낙해서 편하고 특히 애들 데리고 조금 활동 많이 하는 날에는 H라인보다 사실 A라인이 저도 밥 먹고도 편하고 그냥 막 편하게 막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하기에는 정말 A라인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A라인으로 같이 연출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요. 여기다가 이런 이제 야상 같은 거 하나 입어주시면 되게 예쁘겠죠? 자,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겉감 나일론 소재고 이거는 안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얇은 나일론 소재이기 때문에 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초여름까지 아침 저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바람막이 되면서 뭔가 이제 좀 러블리하게 연출되는 그런 핏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코디를 해봤어요. 소재는 말씀드렸듯이 바람막이 나일론 소재, 겉감, 그리고 안감도 이렇게 폴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은 확실히 막아져요. 왜 보면 초여름이나 이렇게 그럴 때도 우리가 캠핑 가거나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 다니거나 할 때도 되게 바람막이가 늘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폭격은 완전 한여름 돼야 필요한 거고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얇은 나일론 소재에 이렇게 안감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추천드려보고요. 후도 있고 보시면은 살짝만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감이 제가 골반 정도 길이감까지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원피스나 아니면 우리 빼빼 슬랙스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거랑 입으면 되게 예쁘게 연출될 것 같아요. 길이감이 이런 식으로 됐다가 뒤로 살짝 처지는 느낌인데 요거 밑단 스트링이 있어 이렇게 조여주셔도 괜찮고 그냥 살짝만 조여서 저처럼 요렇게 봉긋한 느낌만 주셔도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소매 부분도 밴드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요렇게 활용 가능한 그런 바람막이라서 편하게 입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 그리고 제가 지퍼를 한번 다 잠가볼게요. 지퍼를 다 잠가도 바디핏이 되게 넉넉해요. 제가 어깨가 42 정도 되고 그리고 가슴 둘레 닿으면 아 가슴 둘레가 가장 넓은 부분이 95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도 충분히 넉넉해요. 옆에서 봐드릴게요. 충분히 넉넉하죠. 보이시죠? 많이 넉넉하기 때문에 통통칠칠주아님들까지도 편하게 예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뭔가 이제 아침 저녁에는 추우니까 요런 거 하나 딱 걸쳐주시고 낮에 돼서 더우면은 싹 벗어주시면 되게 편하면서 그냥 데일리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거기 때문에 요런 라인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려봐요. 바람막인데 뭔가 이렇게 러블리한 느낌 있는 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요런 데 보시면 핀턱 주름도 잡혀있고 세세하게 디자인 되게 많은 그런 바람막이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피스나 또 우리 그런 조거 팬츠들 하고 너무 러블리하게 잘 어울릴 거라서 추천을 드려볼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크림 베이지 그리고 블랙 요렇게 두 가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려요.